대한민국 2030이 인생에서 꼭 갖췄으면 하는 것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른 것들은 하나도 갖춰지지 않는데 돈만 많은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자신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거든요 인생에서 꼭 갖췄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돈을 먼저 얘기합시다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쓰는 건 아니고 우리 채널의 정체성이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쓰도록 하고 오늘은 이건 당연한 거고 이 이후의 것들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2번은 신체적인 매력, 신체적인 자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건강 건강하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문제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 넘치면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잖아요 외모적인 것도 있겠고 몸매적인 것도 있겠죠 돈만 많은 것보다 돈도 만화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? 이것들을 가축해서 내가 뭘 하고 있냐 식습관도 조절해야 될 것이고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면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삶의 어떤 근원적인 에너지가 생기겠죠 에너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 하자 돈만은 그냥 배나온 아저씨가 아니라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학력이나 지식적인 거 전 이거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건대 부동산학과 나왔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는데 되게 큰 콤플렉스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돈을 더 벌려고 한 거는 이거에 대한 거를 좀 떨쳐내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도 아직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내 자식을 교육시킨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애를 더 좋은 학교를 좋은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보내려고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걸 중고등학교 때부터 보낼지 대학을 보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못한 걸 막 하게 하려고 하진 않겠지만 가능성은 어렸을 때 열어줘야죠 학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이거를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시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배워야죠 사람이 그래서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꾸시고 그게 안 되면 학습을 계속 그 다음 4번은 어떤 인적 자원? 인맥? 뛰어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큰 든든함이자 그 자체가 곧 행복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철저히 혼자가 돼서 돈을 모으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려고 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섹터로서 관리를 해나가 줘야 된다 다만 내 경쟁력, 내공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찾아다니기만 하고 술자리만 찾아다니고 그게 인맥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이유를 줘야죠 하물며 즐겁게라도 해주든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나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본인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지? 너무 타인 위주의 삶을 살아선 안 되겠지만 내공을 갖춘 상태에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면 성장동력이 되기도 하고 건강한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행복이다 관습적인 거, 문화, 교양 이게 없는 상태에서 1번만 있는 게 되게 후져 보이더라고요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거죠 하나는 20대 초반부터 경매 투자를 하러 다녔으니까 그런 모임들을 가잖아요 근데 너무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연극을 봤던 게 있는데 대배우들이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아요 되게 다 너무 기품 있고 그 삶의 여유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연극을 보러 시간을 내서 왔다는 게 삶의 치면 그게 되겠어요? 이거를 먼저 갖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또 오해야 돈을 악착같이 모을 땐 모아야 돼요 근데 나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없이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좀 후져 보이더라 어떤 예술 공연이든 좋은 취미든 악기든 얼마 전에 실버타운 영상을 본 게 있는데 두 할머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교수하시다가 80대 되니까 거기서 거주를 하시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세요 그러면 되게 딱 그게 느껴져요 돈만 많은 할머니가 아니구나 극단적으로 말해서 돈만 많고 무식한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평소에 좀 독서도 하면서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동네에서 술 먹을 거 좀 아껴가지고 좋은 데 가서 한 번씩은 즐기자 그런 걸 좀 느껴봐야 돼요 오페라를 보러 가든 뮤지컬을 보러 가든 클래식 공연을 가든 그래서 돈 말할 것도 없고요 투자, 재무적인 능력을 계속 길러야죠 그다음에 신체적인 매력, 학력 지식적인 거 바꿀 수 있는 나이대라고 하면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5번과 엮어서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다 갖춘 저는 그런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만 잔뜩 많아 근데 되게 무식해 보여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그런 돈 많은 그냥 졸부 느낌 돈이 많아져도 특유의 그태가 안 사라진다니까 좀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다 갖추려고 하는 이거를 또 뭐 아비투스 이렇게 표현한 워딩이 있어요 다 갖추자 그래서 좀 멋있게 살자 저도 계속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모든 면에서 멋진 투자자, 멋진 자산가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같이 파이팅 하시죠 파이팅